공공대학교 명일교수 당뇨병센터에서 인신펌프로 당뇨를 칠하고 있는 최수봉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물어보고요.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도 나한테 물어보는 게 있는데 같은 인신을 쓰고 있는데 인신 주사로 손으로 맞는 것과 인신펌프로 치료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보통 사람은 똑같은 인신을 쓰고 있는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너무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이 방송은 환자들 뿐만 아니라 의사 선생님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당뇨병이라는 게 정상의 인신이 이렇게 식후에 많이 나고 식후 안에 이렇게 기초인신이 나오죠. 이게 3번 되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당뇨병은 먹는 약을 먹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체장균이 떨어지니까 인신이 이 밖에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당연히 심해진 거죠. 이게 당뇨병의 상태인데 그러면 이렇게 나온 인신을 이렇게 정상과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일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인신 펌프 치료죠. 그런데 이전에 썼던 치료는 장시간 인신을 많이 씁니다. 24시간 인신하고 72시간 가는 인신. 그럴 때는 조그마한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이런 식으로 되고 많이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피 속의 인신 수치가 변하겠죠.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인신 양을 그때그때 공급 못 해주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인신이 부족하니까 고혈당이 돼요. 식후에 고혈당이 되고 일정은 어떻게 해요. 너무 인신이 많으니까 저혈당이 되겠죠. 그래서 장시간 인신을 쓸 적에는 고혈당과 저혈당을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점을 해결하고자 그래서 인공체장규를 만들어서 인신을 똑같이 맞추는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개발된 지 한 4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치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만약에 손으로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광고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손으로 맞는 치료는 어떻게 되느냐. 인신을 준다 할지라도 이 피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부에 인신을 주사기로 주면은 피부에 인신이 남아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흡수되겠죠. 그래서 흡수되는 걸 보면은요. 이렇게 천천히 흡수돼요. 인신이. 너무 하니까 레귤러 인신을 할지라도 보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들어간 인신 양을 보면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인신을 가지고 같은 곳에 넣은다 할지라도 증은 넣고 두 번 넣고 서번 넣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 발견을 했죠. 나만 인신이 이렇다는 거예요. 들어간 인신을 반대로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인신이 들어가는 양이 할 때마다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틀 동안 보면은 그 인신이 들어가는 양이 26단위 넣는다 그러지만은 어떨 때는 0단위 들어가고 어떨 때는 52단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만일 50%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10단위를 넣는다 할지라도 피부에서 떠나서 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플러스 만일 50%가 나게 되죠. 같은 인신을 주면 같은 혈당질을 넣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눕고 이렇게 낫고. 그래서 인신 작용이 피부에서 흡수하는 속도가 아주 달라질 거예요. 굉장히 달라져요. 사실 똑같이 하면은 그걸 발견해서 인신을 주사하는 건 혈당 조절하는데 굉장히 불확실한 점 굉장히 아타타하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다음 슬라이로 보십시오. 보면은 인슐린 팬이나 인슐린 실이 주사기를 할 적에는 플러스 만일 50%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데 인슐린 펌프라고 21시간 동안 인슐린을 아주 작은 약을 4분간으로 넣는 걸 보면은 그것이 3%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인슐린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실제로 들어가는 흡수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이상한 환자들도 질문하고 그런 건데 다음 슬라이로 실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슐린 주사를 맞던 사람이 있고 그 인슐린 주사를 맞던 사람은 인슐린 펌프로 똑같은 치료를 했을 적에 한자가 절당류 기능을 보면요. 보드나 루돌프나 이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절당률이 이렇게 많이 MPH 인슐린 맞다가 한 사람이 인슐린 펌프하면 이렇게 적어져요. 다들. 그러니까 같은 인슐린 치료하더라도 인슐린 펌프자면 절당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걸 보고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더 스테이블하게 정확히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로 보시죠. 당뇨조절과 합병지 연구 유명한 연구인데 DCCT 연구입니다. 당뇨조절과 합병지 연구 721명은 MPH 인슐린 치료한 보통 주사만 치료를 했고 721명은 인슐린 펌프로 치료 바꿨습니다. 그러고서 10년 동안 봤어요. 봤더니 당활료 석취가 똑같은 환자인데 725명 보니까 인슐린 펌프로는 7% 떨어져가지고 10년 동안 유지했고 그 다음에 MPH 인슐린 주사를 맞는 사람들을 보면 계속 8.9 쿠폰서를 계속 유지했죠. 같은 환자를 놓고 10년 동안 비교 연구한 것이죠. 굉장히 유명한 연구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당화 혈소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죠. 같이 치료하는데 다음 슬라이드 그랬더니 어떻게 레티노페스의 영어로 돼서 말합니다. 눈 망가지는 막막증을 보면 이게 인텐시브가 인슐린 펌프 치료인데 보면 75% 합병증이 적혀왔어요. 9년 후에 10년을 9년 후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이클 할비니리아 이게 미스의 단무으로 보면 훨씬 적게 오죠. 인식펌프 치료가 인제치료 인식펌프 치료 군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합병증 예방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때 이거 발표할 적에 전세계 당뇨의사들이 얼마나 화나 있는지 왜 그러냐면 합병증 예방 방법을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세계 의사들이 많이 치료하고 치였겠죠. 다음 슬라이드 그걸 보면 10년이 있다 보니까 옛날 치료, 주사 맞는 치료와 이지펌프 치료 보면 10년 후에 보니까 당뇨병의 합병증이 무서워 막막증도 63% 감소하고 신장합병증도 54% 감소하고 신경합병증도 60% 감소했다는 증거를 임상적으로 증거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당뇨환자 합병증을 걱정하고 예방하려 했던 당뇨의사들은 인식펌프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인식펌프 치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아침 새벽에 인식인 맞았었는데 또 그건 많이 오래 맞았어요. 근데 이제 또 욕을 내와서 하루 3번을 맞으라 하니까 3번 맞고 하니까 밤중에 갑자기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그런 일은 없었는데 꼭 아침에만 저의 땅에 일어나면 이상하게 45인가 자다가 재봤어요. 전화를 받고 나면 이게 마비가 되고 막 손이 저리고 발절인지도 오래돼서 거기서 약을 한 10년도 냉기 먹었어요. 펌프하고는 뭐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눈은 좋아지셨어요? 눈도 좋아지고 손도 안 저리고 다 좋아졌어요. 밥도 잘 먹고 진작에 이걸 알았으면 이걸 했어야지 거기서 몇십 년을 다닌 게 그게 억울하다는 거지. 저는 이 치료한 사람이니까 환자 합병적 예방을 해서 이 치료를 소개해야 되겠죠. 42년 전부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 맞는 방법과 인식펌프 차이는 그것이 흡수되는 업섭션, 흡수가 매우 매우 다르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인식펌프 치료를 전 세계 의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적 예방자 알기 때문에 환자 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식펌프 치료를 꼭 해야 한다고 우리가 인식펌프 치료하는 의사들이 전 세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인식펌프 치료